텍스트 나누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텍스트 예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팀별 성적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데이터는 팀명, 경기, 승, 무, 패 데이터가요. 중간에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구분돼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구분된 데이터를 텍스트를 나눠서 각각의 열에다가 표시하고자 합니다. A3부터 A10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하신 다음 저희는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시고요. 다음을 클릭하시고 문제에 세미콜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탭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 세미콜론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을 누르시고요. 특별하게 서식을 적용하라 라고 되어 있으면 해당 열을 선택하고 날짜나 기타 서식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예지에서는 연고지라는 필드만 가져오지 않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외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침을 클릭하시면 아까 A3에 입력되어 있던 데이터가 B, C, D 이렇게 나눠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팀명이 지금 화면에 모두 표시가 되지 않았는데요. A와 B의 경계라인을 더블 클릭하시면 열 너비가 조절되고 현재 내용을 다 표시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홍구장도 I와 J 경계라인을 더블 클릭하셔서 열 너비를 조절하시면 모든 데이터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